돈에서 성인 남성에 이어 지역학생 11명까지 초등학생 1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. 최근 유사한 성폭행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. 지난해 8월 한 군단위 지역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주민 여럿이 성폭행했고,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군 지역에서 여중생을 중고교생 10여 명이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올해 3월 발생한 사건까지 더하게 되면 최근 1년 사이 다수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4건에 달합니다. 취재팀이 이들 사건을 분석해봤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먼저 피해자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. 2명은 20대였지만 모두 지적장애인이었고, 1명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습니다. 다른 한 명은 만 14세 청소년이었지만,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다른 공통점은 가해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, 엄마의 동건함, 그리고 이른바 학교 일진 등 모두 피해자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가해자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냈다는 평범죄의 전형적인 특성도 같았습니다. 그렇다면 집단 성범죄가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건지, 이 부분 박성준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